안녕하세요 산야초 연구원 김시안 원장입니다 지금 의성에 와 있는데요 혹시 산야초 중에 세비름 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 앞에 세비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세비름 인데요 요즘에 세비름에 대해서는 방송이라던가 책으로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름을 간단하게 효능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세비름을 다른 이름으로는 장명체라고 하기도 하구요 세비름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는 의미가 붙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행초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행초 세비름이 5가지 맛이 나서 오행초라고 하고요 또한 세비름을 갖다가 옛날부터는 고약으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세비름 고약을 만들어서 그 부위에다 붙이게 되면 고름을 싹 빼내주게 되고 그러면서 새살이 나게 하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요즘에 장이라던가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산야초 세비름 재배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름이 자라고 있는 곳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셔가지고 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발효 효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 세비름을 갖다가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의성에서 세비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